한 사람은 가해자, 차인 사람은 피해자 이 공식은 저는 틀렸다고 생각해요 둘 다 자신의 감정에 그냥 충실한 것 뿐이에요 결혼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대부분의 사랑은 이별로 끝나요 안 그러면 첫 번째 연애하는 사람은 결혼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것도 좀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사랑은 붙잡을 수 없고 기본적으로 흘러가는 거고 잘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한다는 거는 상처받는 걸 내가 그냥 허락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가 나를 정말로 소중히 여긴다면 내 인생에 찾아온 사랑 하나하나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별이 찾아와도 사랑이 끝난 거 인정하고 새로운 사랑이 나한테 찾아올 거라고 믿어주세요 저는 그 사랑에 있어서 우리가 좀 관대해지길 바라고 있어요 그것은 상대한테 비굴해지거나 행복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나의 마음을 이해하는 만큼 상대의 마음도 좀 이해해 주라는 그런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거꾸로 불안전한 나를 용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요 분명 건강한 자존감은 여러분들의 사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이번 가을 더 근사한 여자가 되시고 더 멋진 사랑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